아 짜증 팍 나네 진짜 언니한테 그런 거 아니고 신경질이 확 났어 자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 그랬잖아 나는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이 남자 뭘 보고 결혼한 거예요? 그냥 저한테 엄청 잘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직장에서 만났다 보니까 그냥 좀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만남보다는 어쨌든 사람 대회에서 인적이나 이런 거나 저한테 엄청 들이댔더라고요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목표가 생기잖아 그게 여자가 됐던 내 일이 됐던 목표가 생기면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목표물이 만약에 언니였다 그러면 당연히 언니를 사귀는 것도 목표였지만 이제 남편분 나이가 또 있으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혼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었을 거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남편분 사주를 보면은 무서워 왜 무서워 이 분 여자친구 없었어요? 아예? 엄청 많아 그러니까 내가 미치는 거야 신경질이 확 나는 게 여자 많아요 지금도요? 지금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 이뻐 정말 이뻐 근데 진짜 이쁘게 생겼어 그래서 아까 얼굴 좀 봅시다 이러고서는 마스크 내려 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쁜 걸 갖다 두고 모셔두고 뭐 하는 거지 지금? 이뻐서 모셔줬다는 소리가 아니라 언니는 좋은 사람 맞아 그냥 우선 툭 나오는 얘기만 할게요 아직 언니 거는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모셔만 놓은 꼴이야 장식장이야? 사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집안에다 모셔놓고선 왜 뻘찌 타려고 그러는데? 그 소리가 나와서 그래 나 지금 막 소름 돋으면서 신경질 졸라나거든? 응 왜 뻘찌 타려고 그러는 거야? 언니 결혼 진짜 잘못한 거 맞아요 뭐가 걸리던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고 언니 지칠 건데 그리고 언니 자격지심이 생길 거야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거 더 가잖아? 이상한 가스라이팅 뭔가 불안해져 계속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내 거 같아야 되는데 내 거 같지 않을 수 있다 그래요 이거는 언니가 나이가 어려서 부하가 나갖고 내가 지금 어떻게 조절을 못하겠는데 이거 남의 집 귀한 집 딸을 갖다가 왜 이러지? 이 소리가 나온단 말이야 결론은 줄만 가게 생겼네 결론은 줄 간다는 거는 뭐 이혼이 됐던 이별이 됐던 결혼을 잘못한 게 확실하구나 본인한테 흠집이 잡히게 생겼다 왜냐? 시집 가는 수는 또 들어오기는 해요 본인은 근데 흔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? 나 맨날 하는 말인데 첫 번째 결혼해서 이왕이면은 잘 살면은 좋아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빛나게 잘 살 수 있는 사주들은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은 첫 번째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 차이나 물론 이 정도면은 많이 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너무 이쁜 각 씨를 데려다가 나이도 어리고 요즘 시대로는 본인 결혼 빨리 한 거 맞는 거 알지? 왜 결혼하겠다는 그 결심이 선 이유가 있었어? 아니 엄청 밀어붙여서 근데 저도 그런 와중에 이제 알게 된 게 여자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만나면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개버릇은 난 못 주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점을 볼 때 신경질이 잘 안 나거든? 굉장히 진짜 또 얘기하지만 굉장히 조절을 하고 있지만 나 지금 속에서 막 심장 떨리는 기분 있잖아 그 기분이 들어 손 떨릴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거든? 너무 아까워도 너무 아까워서 언니는 솔직히 바보야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 밀어붙인다고 언니 죽으라면 죽을 거야? 언니 그냥 절벽에서 지금 뛰어내린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 되게 웃긴다? 정말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이 오잖아? 자기는 빠져 언니는 죽으라고 그러고 내 입에서 온갖 욕이 지금 다 나오려고 그러거든? 막 개새끼 소새끼 막 진짜 다 나오려고 그래 의리 있는 사람도 아니야 친구들 사이에서는 의리 있다고 소문난 사람 진짜 아니거든? 얍아파거든? 어 근데 어쩌다 진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나 참 환장하겠네 어우 머리 아파 언니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언니를 말 그대로 붓박이로 집에다가 붙여놓으려고 나 이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피임을 하셔도 구멍도로 눕는 수가 있어 애가 지려고 그리고 언니를 처음 보자마자 내가 속이 너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았거든?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거 카메라 안 켰을 때 언니 혹시 임신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? 라고 물어봤잖아 올해에는 잉태수도 들어올 뿐더러 남편이 헛짓거리 그러니까 진짜 콘돔을 찢어놓고 관계를 하는 피임을 했다고는 하는데 왜냐 잡아 둬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임신을 아닌 척 하면서 빨리 하기를 또 바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안 갖고 싶대요 어! 아닌 척이야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얌살맞은 놈이야 진짜 아주 얌살맞은 새끼 아주 아 미안해 너무 떨려 근데 너무 맞아서 나 응 근데 진짜 얌살맞은 새끼예요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 할 짓거리 다 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생각하고 또 해보고 또 들여다봐도 나 콘돔에 구멍 날 것 같거든? 응 언니는 오래 그렇게 따지면은 관계를 하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잘못하다가 진짜 임신이에요 차라리 언니가 가서 루프를 끼는 게 나아 응 그게 나아 남편 믿지 마요 어떡해요 근데 어떡하긴 빨리 도망가 어떡하지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응 근데 저를 이게 여자 그런 문제였다면 화가 나 이렇게 올라오신 거예요 저는 그냥 거짓이 많아 이 사람은 어 거짓말도 잘 할 거고 그러니까 믿을 구석이 정말 하나도 없어 아까 얘기 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절제절명 순간 결혼을 했으면은 힘든 거는 같이 이겨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 사람은 본인 두고 도망갈 거라고 그러니까 신경질이 계속 나는 거야 지금 이제 말씀대로 저가 어디 나가는 걸 싫어해서 집에만 있길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붙박이처럼 집에 장식품처럼 그렇게 갖다 두는 거 이 사람이 그런다니까 근데 그렇게 갖다 두고 금이야 오기에 하면은 괜찮아 금이야 오기에 하는 척을 하고 밖에서 마구 다니는데 그런 걱정때문에 온 거였는데 오늘 오는 것도 엄청 응 오라고 해서 근데 그냥 오고 싶어서 제가 온 거였거든요 그냥 이 소리 들으려고 왔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아예 모르던 것도 아니었고 짐작가는 무슨 부분이 있었고 살면 살수록 이 사람 화난 거 봤어요? 막 화난 거는 아직 못 봤어? 어 이상할 거야 살면 살수록 내가 연애를 했던 이 남자의 안 보이는 점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결혼을 하면은 난 정말 나도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인데 내 남편은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던 사람이었어 그 다음날 일 가야 되는데 나 노래방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맥주 몇 잔 마시고 노래방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새벽까지도 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이었어 노래방 가면 노래 한 곡도 안 해 우리 남편은 음치거든 난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근데도 그 다음날 일 가야 되는데 새벽까지도 내 노래를 들어주던 사람이었거든 결혼하니까는 아니야 내가 죽어 이럴 때 죽는 신용이라도 하던 내 남편은 어디 간 거지? 내가 알던 그 남자는 어디 간 거지? 진짜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근데 아직 이 분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는 게 굉장히 많다고 얘기가 나와 더 많아요? 어 많아 그래서 빨리 도망가 이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지러워 심장이 하도 떨리니까 너무 어지럽다 어쩌겠어 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진짜 빨리 도망가는 게 답이에요 이혼할 구실을 이거는 진짜 뭐라도 두들겨 갖고 떼내야 돼 그 두들긴다는 거는 진짜 구술하던 치성을 하던 어떻게 두들겨 갖고 둘이 떼내야 돼요 이 남자한테 헤어나오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안 놔줄 거거든 참 이상한 심리야 난 이 분 이해를 못하겠는데 남편분 이해를 못하겠는 게 아니 그렇게 데리고 갔으면은 금이야 오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또 헤어지기는 싫어 그냥 보기만 또 좋아 언니 잘못이야 그거 왜 잘못인지 알아 언니 잘못은? 몸매가 좋은 언니 잘못이고 얼굴이 예쁜 언니 잘못이야 이 분 그거 안 보는 사람 아니에요? 몸매나 얼굴 안 보는 사람 절대 아니야 근데 이 나이를 처먹고 37이야 나이가 이 나이를 처먹고 물론 얼굴 보는 사람은 얼굴만 봐 몸매 보는 사람은 몸매만 보고 근데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깊어지는 거는 있어야 돼 철이 들고 근데 아직도 그냥 청춘이야 고딩이야? 중딩이야? 그리고 이 사람 그거 되게 많다? 나 여기서 참 이런 거 다 까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이걸 까줘야지 언니가 이혼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 사람 그것도 많아 왜 남자들이 막 내가 군대 가갖고 내가 축구할 때 막 이런 얘기 많이 그 무용담 같은 그런 거 여자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무용담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 유명할걸?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맞는 거 같아요 제가 그 무용담들이 굉장해요 그니까 약간의 어떤 편력일 수도 있어요 여성 편력이 생겼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가 왓구를 나름 잘 꾸미고 다녀 이 사람은 맞아요 왜냐 꼬셔야 되니까 여자를 그러니까 한 여자만 만족하고 사는 사주가 절대 아니다 근데 이게 사주가 그렇게 밖에 안 풀리나요?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잘 생각을 해봐요 사주가 만약에 바뀌려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어마무시한 고통이 필요해요 우리 왜 철들 때에도 많은 일들이 있으면서 그걸 겪고 넘어갈 때에는 너무 아프잖아 어느 날은 진짜 죽고 싶은 날도 있어 진짜 목매달고 싶은 날도 있어 그 고행을 깎으면서 어떻게든 철이 들고 살아내고 하는 게 인생인 건데 자 만약에 사주를 바꾼다 그냥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그 외에는 이 사람은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잖아 변하고자 하는 그래서 텄어 그냥 말 그대로 하면은 근데 왜 그렇게 자유롭다가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다가 왜 저랑 결혼하게 됐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 만났던 여자 중에 언니가 가장 나았던 것 같아 그 이쁜거나 몸매가 되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리고 언니 언니 착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저요? 고집은 있지만 그런 성냥이나 직성들은 누구나 있는데 나는 착한 편에 좀 속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 저는 무조건 남들 배려 해야 편해요 제일 많이 이 남자분이 보기에는 남편분이 아 나 열받아 죽겠네 남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거든 이 남편분이 보기에는 본인을 반반한 것 치고는 다루기가 어렵지가 않았어 어려울 줄 알고 다가갔는데 데려 쉬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 결혼까지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 언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언니 살아봐요 한번 그냥 어느 순간 넉 나가있고 정신병 걸릴 것 같고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고 이 생각 들 거야 그냥 제가 고민했던 걸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이 너무 맞아 그게 또 맞으니까 너무 화끈다 아니 다른 말씀 만약에 결혼했는데 이제 좀 정신 차렸네 라든지 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은 50이 되나 60이 되나 우리 왜 어른이 어른다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어른은 아니거든 이 사람이 그 꼴이에요 50이 돼도 60이 돼도 이 사람은 딱 조선시대 같은 때 태어났어야 돼 와이프 여러 명이 알겠지 앞으로도 그럼 계속 여자문제는 50이 돼도 60이 돼도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애인이에요 아니면 풀로 다니는 거예요? 그런 것도 궁금해요 똑같아 이 사람은 자기의 그거를 쓰고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무용담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자기의 밑에 또리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나봐 난 뭔가 그런 것 같이 보인다 굉장한 자부심이 있대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뭔가 현란한 기술을 막 이렇게 가진 줄 알고 막 굉장한 입 놀림과 굉장한 손놀림과 자기가 아주 하이클리스인 줄 알아 그쪽 부분에서는 근데 이분은 깨달으셔야 돼 왜 뭘 깨닫냐 여자들이 안 좋은데도 좋은 척하는 경우도 있거든 맞아요 그거를 몰라 그냥 여자들이 아유 좋아요 하면 그 좋아요가 단주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 무용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자기가 잘난 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뭐든지 자기는 중간 이상이라고 생각해 외모가 됐든 꾸미는 게 됐든 어떤 게 됐든 자기는 무조건 중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근데 생각부터가 글러먹은 거야 겸손하지 못한 거야 이거는 나는 솔직히 얘기할게 언니 여자가 없지도 않아 보여 지금이요? 응 그래서 나는 더 소름끼쳐 이 남자한테 이 얘기를 듣는 언니도 소름끼치겠지만 나는 더 소름끼쳐 이 남자가 아우 나 또 머리에 지지 놀라 그래 아우 머리야 아우 눈 어서요 그만 살아 그냥 안돼 진짜 안돼요 근데 이건 띄어내기도 굉장히 힘들 거여가지고 어쩔 수 없어 비방을 치던지 띄어내는 근데 그 비방을 치더라도 이 사람이 언니한테 정 떨어지지는 않을 거야 억지로 진짜 어떻게든 강제로 떼어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 괜찮아 언니 언니는 또 시집 잘 갈 수 있어 그냥 아 잘못 낚였구나 나도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이거를 어떻게 끝맺음을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어디다가 이거 솔직히 창피해갖고 어디다가 얘기 못하잖아 내 남편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랬었고 이런 거를 어디다가 얘기할 거야 뭐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 거야 지금 본인은 고립된 상황이 맞아요 그냥 전화를 해 같이 풀어가자 그냥 나 지금 머리에 진짜 지진 날 것 같거든 나 머리에서 쥐나는 느낌 알아요? 머리에 그 도로에 아지랑이 피듯이 지금 딱 머리가 그런 느낌이거든 왜 왔을까? 아휴 도와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왔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는 일을 안 해도 이건 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진짜 들거든 저 오늘 원래는 말을 듣는데 그냥 진짜 얘기 안 듣고 왔어요 오직 점심시간에도 저 집에 들려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오고 싶어서 잘했어요 이거는 언니랑 나랑 가끔씩 연락을 하고 해가면서 어떻게 이 남자를 떼갈지 이거는 의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놔줄 거야 진짜 피 말릴 거예요 정말 나는 언니가 정신병자 되는 꼴은 못 보겠거든 언니가 피폐해지는 꼴은 진짜 못 보겠거든 그래서 지금도 말씀대로 맞아요 그것도 걱정이에요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 근데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근데 여기서 최악의 경우가 뭔지 알아요? 임신하는 거예요 언니가 피임하는 게 더 나아요 진짜 그래서 카드를 긁더라도 병원 빨리 뛰어가갖고 피임을 그거 루프를 끼는 수밖에는 없어 그게 지금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남편 그리고 남편이 하는 말 다 믿지 마요 이 사람은 낮에 예를 들어서 일을 나갔어 아침에 정상적으로 근데 그 낮 시간을 이용해서도 뻘짓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중에는 언니한테 줄 돈은 없어도 나가가지고 여자 사 먹을 돈은 있어 이럴 사람이라고 아니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와꾸도 좋은데 참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언니 지금도 있다라는 말씀이 골구루야 그냥 이 사람은 골구루야 정말 와꾸가 너무 갈았다 이런 거 아니면 이 남자는 그럴처럼 허용을 해 근데 한 번 먹고 많은 경우도 물론 있고 여러 번을 거치는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자 때문에 폐가 망신할 사이즈예요 이 얘기를 듣는 아니 얘기하는 나도 계속 힘들어 죽겠는데 언니 듣는 언니는 얼마나 힘들까 아니라는 얘기가 물론 듣고 싶어서 왔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절대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산부인과를 가라 루프를 끼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런다 잠자리 왜 안 해줘 또 이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와이프의 몫을 제대로 못했고 개소리 새소리 또 나오거든 아니 사이가 좋을 때야 와이프의 몫이지 지놈은 남편의 몫도 못하는데 어디서 와이프의 몫이야 싸가지 없는 새끼 어휴 열받아 우선은 음 잠깐만